다음 쟁점은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는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즉시강제는 다른 강제집행과 다른 점은 뭐냐. 즉시강제는요. 의무불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불행을 전제하지 않고도 일정한 강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의무불행도 없는데 강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급박한 행정상 장애가 있어서 의무를 명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는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죠.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들이 있을 때 앰블런스가 와서 강제적으로 태우고 가는 거. 이게 다 대인적 즉시강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즉시강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무불행을 전제하지 않고도 급박한 행정상 장애 때문에 강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이라는 것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의무불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감염병 예방법.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즉시강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요. 상대방의 의무불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박성이 중요하고요. 일정한 행정상 장애가 존재하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신체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것이 행정상 즉시강제다. 권력적 사실행이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의 처분성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어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학설도 있고 안된다는 학설도 있으면 판례만 정확히 보면 돼요. 대법원은 영장주의 적용 원칙적으로 긍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장주의는 사전영장주의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형사절차와 같은 예외, 형사절차는 이게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같은 경우는 사후영장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예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꼭 답안지 안 써도 됩니다. 헌재에서는 영장주의 적용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영장주의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성이 있을 때만 즉시강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권리구제의 수단은 권력적 사신행위에 관한 소통요건과 동일합니다. 권력적 사신행위는 거의 통일시켜 놓으면 됩니다. 권력적 사신행위는 거의 통일시켜 놓고 있습니다.